안녕하십니까? 인도투자클럽 대표 신동철입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여러분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번씩 꼭 꾹 눌러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은 좋은 영상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텔레그램 방에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 보시기에는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 들어가시면 링크 있으니까 꾹 누르시면 자동으로 입장이 됩니다. 그럼 좋은 뉴스 자료들 매일 받아볼 수 있으니까요. 많이 또 참여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많이 기다리셨죠? 내일의 상승 예상 종목입니다. 최근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채널 영상이 아닌가 싶은데요. 여러분들 오늘 한번 어제 저희가 봤던 내일 상승 예상 종목은 오늘 어떤 결과를 어떤 수익률이 나왔는지 이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이렇게 시작 스타트 했습니다. 내일의 상승 예상 종목 기준은 당일 종가 매수, 다음날 종가 매도입니다. 이게 5월 29일날 그리고 30일날 종목이고요. 수익률입니다. 5월 30일날과 5월 31일날 종목과 수익률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제가 어떤 조작도 할 수가 없다는 거 이미 여러분도 다 아실 겁니다. 유튜브 채널 오후 2시에 오후 방송하고 있는데요. 라이브 방송. 라이브 방송에서 제가 이미 다 선 공개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방송 보시는 거는 나중에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확인하고 싶으시면 라이브 코너에 들어가셔서 오후 방송에 보시면 제가 한 오후 3시에 넘어서 이 종목들을 제가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뭐 엑셀로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뭐 엑셀로 만들 수 있습니다. 단 0.001%도 그렇게 할 수 없겠죠. 라이브 녹화 방송에 미리 제가 다 오후 방송에 말씀드린 걸 가지고 제가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기준은 종가 매수 다음날 종가 매도입니다. 자 오전 방송은 11시 아 8시 30분부터 11시까지 오후는 2시부터 3시반까지입니다. 많이 많이 여러분들 참여해 주세요. 여러분들 정말 오시면 좋은 종목으로 여러분들 또 실시간으로 수익 나실 수 있도록 제가 좋은 종목도 수급이 강한 종목들 드리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와 보시면 서프라이즈 깜짝 놀라실 거예요. 구독자 하얀 눌러주세요. 자 그 다음은 5월 31일과 6월 3일이었는데요. 이건 좀 아쉬워요. 달이 넘어갈 때는 사실 이렇게 저희가 매매를 하면 안 되는데 수익률이 이 날은 별로 좋지 않았죠? 그 전날 보세요. 와 서프라이즈 했는데 자 다음부터는 저희가 말일 날 넘어갈 때는 네 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결정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세 달에는 새로운 섹터와 종목들이 또 시작되기 때문에 말일 날 저희가 이렇게 세 달로 넘어가는 건 가능한 지향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자 6월 3일 날 4일 날은 두 종목이 있었습니다. 자 삼양식품 VT 자 수익률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자 제가 만약에 이거를 지금 뭐 거짓으로 하고 있다면 이런 수익률 여기다 이렇게 적지 않겠죠? 자 이거는 종가 매수 종가 매도 사실은요 이날도 여러분들 자 삼양식품 VT 자 시초가 또는 장 초반으로 했으면 이 정도 수익률이 아니에요. 자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2에서 끊을 수 있었고 VT는 장 초반에 플러스였습니다. 예 플러스 6%인가 그랬어요. 근데 이게 지금 네 종가 매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수익률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감안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두구두구두구두 어제입니다. 어제 6월 4일 날 네 제가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내일 상승 예상 종목 오늘 종가 네 오늘 종가 기준으로입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 자 수익률 어때요? 여러분 서프라이즈 하죠? 자 여러분들이 내일 제 방송 보시고 이대로만 매수하죠. 종가에 어제 제가 3시 정도 언저리에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종가에 이 종목도 이렇게 매수하셨으면 오늘 종가 기준으로 만약에 여러분도 오늘 시초가나 장 초반 기준으로 하면 더 높습니다. 이 현대 엘렉트릭도 지금 마이너스 7%지만 장 초반에는 마이너스 1%에서 2%에서 매도할 수 있었어요. 이건 지금 종가 기준이기 때문에 이렇게 수익률이 만약 7%까지 내려온 겁니다. 자 다른 수익률도 마찬가지예요. 더 높을 수 있었지만 네 종가 기준이기 때문에 이렇게 감안해 주시고요. 자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자 지금 보시면 첫날부터 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 제 방송 보시고 그냥 이대로 따라서 근데 단 여러분들 매수하실 때 어떻게 매수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동일한 기준으로 매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종목을 다 매수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자 이날 보세요. 자 이 종목을 매수 안 했다. 네 이런 이 종목만 매수했다. 그러면은 토탈로 했을 때 여러분들 만약에 이 종목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마이너스겠죠. 자 동일한 비중으로 모든 종목을 매수했을 때는 플러스입니다. 자 이날은 동일한 종목으로 모두 매수했을 때 플러스였어요. 그렇죠? 자 이날은 아쉽고요. 자 달이 넘어가는 날이었으니까 자 이날은 그렇죠. 마이너스였습니다. 이날 하루 자 그리고 어제 어제도 동일한 종목으로 동일한 비중으로 매수했다며 역시 오늘 플러스입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안 믿겨지시죠? 사실 이런 방송이 어디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최초로 제가 시도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는요. 이거 저희 정행원님들께만 이제 선공개할 겁니다. 자 이번 주까지만 제가 길면 다음 주까지입니다. 자 이렇게 선공개하고요. 다음부터는 자 이 모든 종목들은 이제 자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제가 한번 이 수익률을 공개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다음 한 빠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제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부터는 저희 VIP 정의원님들에게만 이 종목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는 네 이제 죄송하지만 후공개로 될 거예요. 될 거예요. 지금은 선공개 제가 공개방송에서 라이브방송에서 오후방송 때 선공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네 후공개 하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진짜 보여드리는 거예요. 찐으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단 0.1%의 거짓도 없는 걸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지금 수익률 보시면 아실 거예요. 단 어떤 조금 더 거짓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다 종가 이날 종가 예 종가 예 다 찾아보세요. 가격들 제가 0.1%에 0.0000피로에 거짓도 없습니다. 네 진심으로 지금 방송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도 이 수익률 맛보고 싶으시면 정혜원 VIP 회원이 되시면 돼요. 자 자 그 다음 내일이 궁금합니다. 자 오늘의 그러면 자 내일 상승 예상 종목은 자 역시 겹치죠. 자 여기 위에 거랑 많이 겹쳐요. 어제 거랑 자 현대 일렉트릭이 빠지고 PNT 같고요. 대주전재재료 같고요. VT도 같습니다. 이렇게 자 겹칠 수가 있겠죠. 계속 흐름이 좋으니까 하지만 현대 일렉트릭이 빠지고 삼양식품이 새롭게 들어왔습니다. 자 우위의 삼양식품도 있었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계속 강한 종목들 수급이 좋은 종목들 흐름이 좋은 종목들 자 여러분과 함께 계속해서 운영하면서 매매하면서 수익률 이번 주 또는 다음 주까지 한번 자 보도록 저희가 정리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마 대한민국 최초의 시도일 거예요. 네 대한민국 최초의 시도일 겁니다. 절대 여러분들 놓치지 마세요. 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자 여러분들의 계좌와 인생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자 앞으로 저는 대한민국의 최고의 주식 채널 방송이 될 겁니다. 여기는 하이엔드 투자 클럽이고요. 자 오늘 HD 현대 일렉트릭 한번 차트 보실까요? 자 현대 일렉트릭 현대 일렉트릭 오늘 왜 보여드리냐면 마이너스 7%였지만 제가 아까 마이너스 1, 2%에 끊을 수 있다고 했죠? 자 보세요. 시가국가는 마이너스 1%예요. 그러면 여유롭게 해도 마이너스 2%에서는 오늘 매도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지금 제가 정리는 얼마로 했어요? 얼마로 했어요? 얼마로 했어요? 마이너스 7%로 했습니다. 자 지금 PNT 대주전자 삼영심 VT 한번씩 저희가 차트 볼게요. 자 자리가 어떤지 자 PNT 아 저는 막 벌써 흥분이 됩니다. 우리 정혜원 VIP 회원님들에게 이제 이 종목들로 운영할 거예요. 동일한 비중으로 매일 이렇게 정말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수익률을 낼 수 있을 정도 제가 지금 여러분과 같이 공유해드리는 건 많은 분들이 정말 이 방송 보시고 같이 하셨으면 하기 때문에 제가 우리 VIP 회원 정혜원님들 드리기 전에 여러분들과도 한번 함께 해보는 겁니다. 자 이 수급박스에 나오는 이 종목들 이 대단한 종목들 여러분 이 기회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자 오늘 PNT 자 이렇게 좋은 의미였고요. 또 뭐 있었죠? 자 대주전자 재료 있었습니다. 자 오늘 예 한번 자리 보죠. 그 다음에 삼양식품이 있었고 삼양식품 오늘 예 오늘 6.6 하나 그 다음에 무슨 종목이 있었죠? 마지막으로 지금 여러분은 보시는 것처럼 합이 되면 합이 되면 예 놀라운 수익률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도 자 이게 종가 기준이지만 일단 합이 되면 플러스예요. 그렇죠? 지금 플러스 안 된 날 단 하루 예 이 날 이 날일 겁니다. 하지만 문제 없어요. 자 토탈로 했을 때는 예 훨씬 플러스가 큽니다. 자 이 날은 앞으로는 저희가 달이 넘어갈 때는 예 이렇게 운영하진 않겠습니다. 자 내일 어떻게 또 수익률이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오늘 같은 수익률이 나올까요? 아니면 내일은 또 마이너스가 더 클까요? 일단은 지금 이 날 하루 빼놓고는 자 이 날도 이 날은 좀 저희가 일단 이 날도 뭐 칠게요. 네 이렇게 해도 지금 보시면 예 어떻게 지금 수익률이 나오고 있는지 한번 잘 한번 보세요. 조금의 거짓도 없이 여러분들에게 종가 매수 당일 종가 매수 그 다음날 종가 매도 가격으로 저희가 하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내일 아 금요일날 금요일날 또 어떻게 수익률이 나오는지 이 네 종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구독 좋아요 여러분들 꼭 좀 눌러주시고요. 네 꼭 눌러주세요. 텔레그램방 많이 입장해 주시고요. 커뮤니티 들어가시면 링크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자 여러분 저의 가족이 되고 싶으신 분들은 네 대표번호 연락 주시면 또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게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 평안한 또 연휴 되시고요. 내일 태극기도 꼭 잘 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